자, 2022학년도 6월 평가한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세계사랑 같이 선택하는 친구들은 좀 느꼈을 텐데 세계사보다는 고난도 문항이 좀 적었던 편이었어요. 연표 문항이 많이 출제되고 사료 적행에 아주 많이 까다롭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해설 강의를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항들, 오답률이 높았던 상위 1번부터 5번까지의 문항을 먼저 해설하고 그러고 난 나의 나머지 문항들을 해설을 해 나갈게요. 오답률 1위 문항은 16번 문항이었어요. 10명 중에 5명 정도의 학생들이 틀렸던 오답률 54%의 문항이었습니다. 16번을 보면 미출친 10년 동안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즉, 연표형 문항으로 출제가 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내용들 10년 동안의 시기랑 관련된 사료 해석의 근거를 살펴보면 정부는 10년 후인 메이지 23년에 국회를 개설하기로 하고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메이지 23년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수능 역사 문제에서 숫자를 준다는 것은 항상 그냥 주는 일이 없어. 엄청난 힌트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메이지 1년이 몇 년일까? 메이지 1년이 바로 1868년이고 메이지 그러면 23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다가 몇 년을 더해야 돼? 22년을 더해야 되지. 그러니까 국회를 개설하는 시기는 1890년이 되는 거야. 1890년에 국회를 개설하기까지 10년이니까 대략적으로 1880년부터 90년까지의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지.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여기에서 관련해서 연표특강에서 전부 모두 내용이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어. 1880년부터 1890년까지 그러니까 대일본제국헌법 혹은 메이지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이 제정된 시기인 1890년과 관련해서 81년의 의회 개설을 약속을 하고 1890년에 제국의회가 수립되는 모습 때 연표특강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떠올렸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선생님이랑 연표특강에서 연표 문제를 풀 때 이 연표랑 관련해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문항인지 바운더리를 잡아야 되는 문항인지 아니면 어떤 한 시점 이후로 계속해서 뚫려있는 개방형 문항인지를 파악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였어. 예를 들어서 1번을 보면 경사대학상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어느 시점 이후로 볼 수 있지? 1898년 그러니까 청일전쟁 이후로 충격을 받으면서 당시에 변법 자강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1898년에 경사대학당이 이제 마련이 되니까 국자감사 이름이 바뀌게 되니까 1898년 이후로 1912년 베이징대학교로 이름이 바뀌기까지 볼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1890년까지의 그 10년 동안에는 볼 수가 없는 모습일 거고 2번 경인선을 이용하여 재물포로 향하는 관리는 경인선이 1899년에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890년 이후의 사건이라 이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입국조서에 반포를 전해드리는 교육자가 나왔는데 교육입국조서는 1895년 반포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년간 볼 수가 없고 태양역으로 만든 달력을 판매하는 도쿄의 상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역이 도입된 시기가 1873년이고 얘는 뚫린 시점이야. 1873년 이후로는 모두 다 태양역이 도입이 됐으니까 태양역으로 만든 달력을 판매하는 도쿄의 상인은 1890년 이전까지의 그 10년 동안의 모습에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상하이에서 신보의 창간을 준비하는 언론인 얘는 막혀있는 시점이죠. 상하이에서 신보가 창간되기 1872년인데 이 창간을 준비하는 언론인이니까 1872년 이전의 내용으로 이 제국의회가 만들어지는 1890년 그 이전까지의 80년에서 90년까지의 사이에 보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돼요.